거래소에서 우리 회사를 이제 불공정 공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뭐랄까 페널티를 매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보면 페널티를 매기는 거는 좋은데 페널티를 매기면 받죠. 사실은 이제 그런 리스크도 전혀 생각 안 안고 얘기한 거는 사실 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그런 좀 페널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주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좀 구주분한테 사실은 좀 해가 될 수 있는 얘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는 제 회장님이나 저나 이제 좀 그런 좀 생각이 있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고 그게 이제 현행법을 위반했다고 하면은 그에 따른 뭐 처벌은 받겠지만 처벌 별 거 없어요. 사실. 예예 그거 불공정 공시 해가지고 하면은 첫 번은 경고고 그렇거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거래소에서 그거를 이제 들여다보고 있다는 사실을 언론에 흘려갖고 그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해서 마치 빠뜨리 아저씨가 감옥 갈 것처럼 그렇게 해서 이제 공포감을 조성해갖고 금양의 주가를 떨어뜨리고 그 금양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걸 기회로 해서 2차전지 주식들이 동반 하락하는 형태로 이제 좀 음모를 뒤에서 꾸민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행동하는 게 사실 문제인 거죠. 그럼요. 예예. 이게 이제 금감원에서 이제 그 뭐 각종 회사 관련해서 이제 뭐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뭐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데 그 건들이 최종 결정 나서 이게 이제 그 최종 결정 나서 이제 어떤 제재가 가기 전에 그 전에 발표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 전에 우리가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헌법상의 중요한 원리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거거든요. 아직은 죄가 시시비비가 가려지지도 않은 건데 아는 거를 갖고 얘기를 해버리면 시시비비가 유죄가 되기도 전에 일단 벌부터 받아라.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 저희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거니까 실제로 벌을 받고 있는 거고 원래 그런 건 관련해 갖고는 이제 그 금감원도 마찬가지고 거래소도 마찬가지고 거래소 직원이 기자들한테 대놓고 얘기해 준 걸로 이제 기사상이 나오는데 그 거래소 직원은 심각하게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얘기를 해주면 안 돼요. 원래. 그죠? 안 되도록 돼 있고 제가 이제 여의도 30년 경력이 있어갖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거래소나 그 다음에 금감원 쪽에 뭐 특정 회사에 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는 게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답을 안 해야 맞고요. 그 대답을 해갖고 하고 있습니다. 대답 보고 있습니다. 는 것만으로도 주가는 크게 떨어질 수 있고 그게 투자자들한테 심각한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말을 원래 조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소에서는 대놓고 야, 밧데리 아저씨가 근무하는 금양이 지금 이게 뭐 공시 위반이 있으니까 빨리 팔아갖고 도망가라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은 행태를 지금 한 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야, 거래소가 밧데리 아저씨한테 대한 좀 깊은 앙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안 들지 않게 들게끔 하는 행동을 스스로가 하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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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